배우 최여진이 골때리는 그녀들 시즌 1을 앞두고 축구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최여진은 골때녀에서 A11한 공격수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와 비슷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팬들로부터 질라탄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마음에 쏙 들었는지 최여진의 인스타그램 소개글은 질라탄 여브라이 모비치이다. 골때녀 FC 액션 이스타에서 뛰고 있는 최여진은 6개 팀이 경쟁했던 지난 시즌에서 최종 5위로 쓴맛을 봤다. 그만큼 시즌 2에 임하는 각오는 남달라 보인다. 최여진은 축구 개인 레슨을 받고 있으며 최여진의 인스타그램은 이미 축스타그램이 된 지 오래다. 최여진은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축구 연습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골대 앞에서 축구공을 잡고 있는 최여진의 팔 근육이 눈에 띈다. 팔로워들의 반응은 엄청났다. 도에민 에디터 하이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이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